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사실 대선이 시작되고 나면 대선 레이스죠. 대선 후보만큼 절박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가장 큰 스테이크가 걸려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선거관리 대책위원회, 이른바 선대위의 수많은 쟁쟁한 사람들이 있겠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그들은 모두 다 손님들입니다. 객같은 존재입니다. 주인공이 아니죠. 물론 손님 가운데도 주인 못지않게 열성을 가지고 열심히 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그런 비중은 아주 소수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인 이재명 후보에 대한 호불호는 사람에 따라 뚜렷하게 나누어집니다. 더욱이 이 방송을 많이 시청하는 정치적 성향이 보수적인 색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거부감이 매우 심할 것으로 봅니다. 정확한 날짜를 제가 기억할 수 없지만 어떤 유튜브에서 이재명 후보가 경기지사로서 경기도 내에 어떤 계곡에 오랜 기간 동안 불법이 영업을 해왔던 그런 자영업자들을 철거시키는 과정에서 간담회를 진행하는 그런 장면을 아주 유심히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저는 순발력과 임기응변이 매우 강한 사람이구나 그런 판단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이재명 후보가 여당의 여러 유력한 후보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을 뿐이고 지금처럼 단일 후보는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제가 가졌던 그런 판단은 사람들의 마음을 읽고 그것에 걸맞는 척흥적인 답을 나름대로 즉시 즉시 제공하는 면에서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구나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물론 그런 능력을 인기영합주의나 포퓰리즘으로 신랄하게 비판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능력 자체로 보면 그것은 능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대통령 선거라는 것이 누가 유능한가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누가 유권자의 마음에 더 드는가를 두고 벌리는 일종의 경쟁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이재명 후보가 여권의 여러 경험자들을 모두 다 꺾고 지금의 후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행운이란 요소 이외에 대통령 후보로서의 그가 갖고 있는 순발력과 임기응변이라는 그런 강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주당 민주당 내부에서 일부 구성원들이 이재명 후보가 현장을 뛰어다니면서 이런저런 약속들을 마구 던진다고 볼맨 목소리가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저때는 다주택자 양도세 유예 문제입니다. 12월 12일 날 TK를 순회 중이던 이재명 후보는 주풍령 휴게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혀 뜻밖의 기사거리를 던지게 됩니다. 그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계속 갖고 있는 장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제가 낸 아이디어는 1년 정도 한시적으로만 중과세를 유예하는데 6개월 안에 처분을 완료하면 중과세 부분을 완전히 면제해 주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는 이재명 후보는 기자들이 덥석물거리를 제공하는 데 상당한 자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는 기자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잘 읽고 그것에 맞게끔 기자들이 덥석물 수 있는 그런 거리를 수시로 제공하는 데 대단히 익숙합니다. 이런 점에서 순발력이 뛰어나다 이렇게 볼 것 같습니다. 민주당과 아무런 상호 의견 조율 없이 이재명 후보가 던져버린 다주택자 양도세 유예는 이제는 민주당이 반드시 통과시켜 주어야 될 묵직한 과제로 그렇게 던지게 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부동산 정책의 치적 가운데 업적 가운데 하나라고 관주해왔던 다주택자의 문제를 이재명 후보가 단칼에 묵사발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당장 다음 날 KBS 아디오에 출연한 친문진성준 의원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것은 후보 개인의 구상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반박합니다. 특히 이 사안을 엄중하게 본 청와대도 이례적으로 12월 14일 날 더불어민주당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공식적인 추진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당 지도부에 전달할 정도였습니다. 특히 이철희 정무수석은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원장 등 지도부를 만난 자리에서 양도세 완화 추진 입장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나 떠오르는 권력과 지는 권력 사이에 결국 무게추는 지금쯤은 많이 한쪽으로 쏠린 감이 없지 않습니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은 후보의 의견을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봅니다. 지난달에도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정권에서나 가능한 일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유예 문제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가 있습니다. 양도소 유예 문제뿐만 아니라 전두환 전 대통령 성과에 대한 발언이나 또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 발언 등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비판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선 중진 의원인 이상민 의원은 12월 13일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비판적 입장을 틀어놨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최근 전두환 공과 발언과 관련하여서 아무리 우리 당 후보라도 아닌 것은 아닙니다. 공개적으로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매우 부적절합니다. 신중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렇게 이상민 국회의원이 같은 당 후보를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에게 이렇쿵 저렇쿵 반대 의견을 내는 민주당 의원들이나 또 이상민 의원이나 청와대 인사들이나 간에 모두 다 대선에 선 손님들입니다. 객들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참으로 좋은 일이고 당선되지 않아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들 자기 문제는 아닌 것입니다. 대선이 자기 자신의 문제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민 다선 의원의 페이스북을 방문해 보면 비판 목소리가 제법 있습니다. 아브라함 칸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목소리로 선거운동을 해도 부족할 반에 혼자 열심히 뛰고 있는 이재명 후보를 돕진 못할 망정 내부 총질이나 해대고 이렇게 비판합니다. 또 이 인의 씨는 어떻게 대선을 90일 앞에 둔 국회의원 페이스북에 자기 홍보글만 가득하고 자기 당 후보 선거에 관한 게시글 하나도 올라 있지 않는가. 이런 자가 민주당 참모라고 자리만 차지하고 꿈쩍도 하지 않고 이재명 낙선하면 자기에게도 기회가 올 거라고 믿는 모양이다. 이런 비판 의견들이 더물지 않게 올라 있습니다. 자신이 던진 말에 대해서 이견을 제시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의 상상력을 동원하게 되면 가장 적합한 표현이 아마 이럴 것입니다. 모든 게 오야 마음이야. 모든 게 오오야 마음이야. 모든 게 주인 마음이지. 아마 이런 표현으로 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은 모두 다 손님들이다. 내가 현장에서 표가 될 수 있는 것들을 발굴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당신들이 관리할 일이 아니고 당신들이 협조할 일이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옳은 일이다. 아마 이렇게 이재명 후보가 굳게 믿고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이재명 후보는 자신이 갖고 있는 강점들인 순발력과 인기응변 능력 등을 총동원해서 계속해서 자기 이름과 정책을 언론에 도배하고 있습니다. 이런 순발력은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가 가질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이것은 바로 현장에서 오래 뛰었던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능력이라고 봅니다. 이재명 후보는 아무튼 자신의 강점을 제대로 활용한 선거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 셈입니다.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들이 가끔, 가끔이라기보다 자주 트여 나오지만 그것조차도 후보에게는 홍보전략의 일환으로 여기고 있을 것입니다. 정치인들이 널리 하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죽었다는 부고를 제외한 모든 신문기사나 방송기사는 다 환영할 만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이번 대선을 바라보면서 각자가 자신이 갖고 있는 그런 강점을 어떻게 충분히 발휘하고 있는가 이런 관전 포인트를 갖고 윤 후보와 이 후보의 은행을 저는 상시하게 보고 있습니다. 또 특이사항이 관찰되면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면 저는 윤 후보나 이 후보 어느 한쪽에 손을 들어준 적은 결코 없습니다. 다만 그들의 은행을 관찰자 입장에서 국민들이 알아야 될 부분을 뽑아서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TV